오마이 양산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시 유튜브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황산공원에 뱀도 잡으러 갔었고 뱀이 나와요? 오봉산에 다람쥐도 찾으러 갔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나봐 또 양산타워 1층부터 꼭대기 2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시간 놓쳤습니다 6층이야 6층 하지만 양추부는 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산시 공시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한 내용을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중 15분을 선정해서 치킨과 콜라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킨만 주십시오 뭐든지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어어 여기까 야 양튜브가 알려드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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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